기독교적 도덕관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는 예수의 말에 집약되어 있다. 약자는 힘과 권력으로는 맞설 수 없는 강자에게 학대당한 스트레스를 발산하지 못한 채 원안으로 뭉쳐져 있다고 보았다. 예수는 약자들에게 강자를 악인으로 간주하고 강자를 정의를 모르는 자라고 불쌍히 여김으로써 정신적 우위에 서는 법을 가르쳤다. 정신 승리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이다. 킹카는 여자에게 인기 있는 자, 강자, 부자이고, 폭탄은 약자, 인기 없는 자, 하류이다.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체제는 킹카이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매척당하는 사람들은 폭탄이다. 무명은 킹카 체제에 맞선 폭탄들의 원안이 쌓여 만들어진 역사다. 철학이란 이성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고뇌나 폭탄이기에 겪게 되는 괴로움의 수수께끼를 밝히려는 사색활동이다. 철학사는 폭탄들이 현실에서 비상하는 과정의 연속인 것이며, 진정한 철학자는 모두 폭탄이다. 킹카고르는 실존 철학이라는 철학의 흐름을 개척했다. 실존 철학이란 무엇인가?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나의 철학, 주관적인 철학이라는 뜻이다. 덕치자면, 나랑 세계는 상관없어라는 절망적인 철학이다. 세계를 논한 해결의 철학이 세계주의 철학이라면, 폭탄의 개인적인 고뇌에서 출발한 실존 철학은 개인주의 철학이다. 킹카고르가 실존 철학을 제시해야만 했던 이유는 해결이 근대 철학의 체계를 완성시켰기 때문이다. 해결 철학은 폭탄 철학에서 출발했지만 어느새 변질되어 킹카, 즉 언어로 세계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체계가 되고만 것이다. 내면에 폭탄 영혼을 내세운 킹카고르는 완성된 철학이라는 이름의 체계에 맞서, 그딴 소리 집어치워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킹카고르는 절대정신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것보다 내가 여자에게 인기가 없는 현실을 어떻게든 해보라고 했다. 해결 철학은 훗날 마르크스를 탄생시켰는데, 해결에서 마르크스로 연결되는 흐름은 한마디로 국가주의 세계주의이다. 해결과 마르크스는 폭탄의 고뇌를 전 우주 규모로 동시에 해결할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폭탄들이 제각기 반란을 일으키면 인간 농장을 탈출한 성필원처럼 되고만다. 해결은 절대정신이 있으니까 괜찮아, 언젠가 틀림없이 국가가 폭탄을 구원해줄 거라고 믿고 기다렸지만, 현실은 그의 믿음과 정반대가 되고만았다. 그래 마르크스가 등장하여 모두 힘을 합해 네트워크를 만들자. 폭탄이 구원받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다. 어쨌든 3차원에서만 인간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것이 해결이 구축한 세계주의 철학이다. 이 원은 달리키를 캐고르는, 아무튼 나만 폭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된다니까, 나야 알게 모야라고 했다. 이러니 인기 없는 폭탄이지? 이것이 바로 실존주의이다. 해결의 개념은 예정조화론이다. 과거와 현재의 현실은 폭탄에게는 비참하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폭탄의 파라나이스가 실현된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가만 보면 언젠가 하느님 나라가 실현된다는 기독교 사상의 복제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과거의 신이라 불린 존재가 절대정신이나 역사의 필연성이라는 개념으로 대치되었을 뿐이다. 미든 절대정신이든 실제 육안으로 본 사람은 없거니와, 해결이 절대정신의 환생이라 표현한 나폴레옹도 결국 몰락하지 않았던가. 이에 키르케고루와 같은 삐딱한 아웃사이더 폭탄을 묻는다. 미래라는 것도 결국에는 현실을 외면하기 위해 발명된 망상이 아닐까. 우리 앞에는 영영현재만 계속되는 게 아닐까? 에스탄트가 시간과 공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발견했는데, 해결 철학은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기독교적인 구식 사고방식으로 되돌아간 게 아니냐는 것이다. 키르케고루는 현재를 바라보았다. 폭탄 앞에는 현재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다. 나폴레옹과 괴태의 영향을 받은 해결은 시간과 공간이 무한히 확장되면 폭탄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성근대 문명의 확대주의, 식민주의, 제국주의라는 끝없는 팽창정책의 근간에는 이 시간과 공간에 의한 해결이라는 세계주의의 폭탄 철학이 깔려있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도 무한히 확대되는 시장을 전제로 삼는다. 공간은 무한히 연장되기 때문이다. 즉 공간을 계속 확대하면 재물도 계속 늘어나며 폭탄도 언젠가는 부자가 된다는 논리다. 부자가 되면 얼꽝이라도 여자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된다. 여자는 사치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외환한 얼꽝이 아니고서야 부자가 되고도 뒷전으로 밀려나 있기는 힘들다. 그러나 어느 시대에나 허풍 그만 떠시지. 이 멍청아! 라고 빈정되는 유아 독존의 폭탄이 있기 마련이다. 마르스토 해결에게 거짓말쟁이 같은 일하며 빈정된 사람이었지만, 키르케고르야말로 해결의 이론을 최초로 반박한 기특한 폭탄 철학자였다. 소피스트를 바보 취급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율법화를 하찮게 여긴 예수, 그리고 해결학화를 비판한 키르케고르, 그들은 모두 진정한 철학자, 즉 폭탄 철학자였다. 해겔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폭탄의 고통에 수수께끼를 해명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그러나 해결은 어린 부인을 얻어 결혼을 하고, 대학자로서 명성도 얻고 많은 제자를 거느리더니, 자기 인생과는 직접 상관없는 세계주의 철학에 빠지고 말았다. 독일 대학의 철학 교수 자리는 모조리 해결의 제자들이 독차지했다. 해결 철학은 너무 큰 성공을 거둔 나머지 폭탄에서 킹카로 둔갑하고 만 것이다. 대도 폭탄 철학자는 소크라테스 라이프니츠 키르케고르처럼 불허하게 죽거나, 다소 성공을 거두어도 오히려, 킹카의 마수여, 물러가라라며 호신하며 데카르트 칸트 스피노자처럼 방콕족이 되는데, 해결은 세상이 받아준다고 그냥 그대로 출세가도를 달렸다. 아마 그가 살던 당시에 독일이, 독일 관염론과 로망주의 등이 집결된 보기 등은 폭탄한국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해결은 언어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이 세상 모든 것을 언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맹신했다. 그러니 폭탄이었지만 언어의 체계를 만들어버린 것이다. 해결에 이르러 철학은 자연과학 수학과 분리된 언어의 학문이 되고 말았다. 그의 제자들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미 논쟁을 위한, 철학을 위한 철학이 되었다. 원래 철학이란 수학자나 심령과학자, 신학자들이 본인의 폭탄 영혼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충동에 이끌려 연구하던 것이었는데, 대회 철학만으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전업 철학자가 존재하게 되면서 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은 훗날 철학을 몰락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 철학의 본질과는 전혀 무관한 언어에 의한 난해하고 화려한 수사나 자연과학 콤플렉스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지 수식이 훗날 빈번하게 등장하게 된 것도, 전업 철학쟁이들이 철학에 손을 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철학계가 경직되고 킹카가 대세가 되면 반드시 새로운 폭탄이 나와, 이 바보드라라고 외치기 시작한다. 이는 역사의 필연성일까? 킹카 폭탄 바보의 변증법일까? 키르케고르는 절망에 대해 고민한 끝에 인류에는 예외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외자란 평생 혼자 살아갈 운명을 짊어진 아웃사이더, 즉 폭탄을 말한다. 결국 자신을 가리킨 말이었는데, 타짜나 니트족 수총각 방콕족이 아니라 예외자라는 세련된 단어로 정의를 내린 부분이 획기적이다. 예외자 즉, 폭탄은 언제나 세간의 쓸모없는 가치관과 맞싸워야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폭탄의 영혼을 왜 이 세상은 이해해주지 않는단 말인가, 그리고 그런 폭탄 정신에는 항시 절망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이야말로 거의 완벽한 실존 철학이다. 절망이라는 불치병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폭탄은 죽을 때까지 폭탄이니까 절망이 치유될 일은 없다. 그래서 신을 믿는 수밖에 없다고 키르케고르는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우선 키르케고르는 돈이나 섹스나 수를 미적 실존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현세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의 허무함을 깨닫는다. 다음으로 정의와 자기 실현 등의 도덕적인 이상 같은 윤리적인 실존 또한 허무하다고 말한다. 이상이라는 2차원의 개념을 3차원에서 완벽하게 실현하기란 솔직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깨닫다니 역시 폭탄이다. 그러니 그가 보기에 해결은 3차원에서는 자기 이상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절망을 모르는 놈이다. 절망을 느껴야 한다. 자기 인생을 철저하게 추구하다 보면, 현실과 자기 이상 간의 틈새가 결코 좁혀지지 않음을 깨닫고는 절망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절망을 느끼지 않고 사는 폭탄은 자신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해결처럼 철학의 거대한 체계를 구축해서 마치 현실을 정복한 듯한 착각에 빠지거나, 회사를 설립하고 식민지를 늘려 공장을 세우고 돈을 벌어 마치 세계를 정복한 듯한 착각에 빠진 상태이다. 그러나 이 모두 허무한 짓이다. 해결 철학이나 자본주의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나 자신을 외면한 것이니 결국에는 절망하게 된다. 실존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는 재물을 향한 도피,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는 세계주의 철학은 지혜를 향한 도피이다. 애당초 한낱 인간이 세계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는 자체가 교만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세계주의 철학은 구조적으로 자신과 신을 동일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실제 해결은 3차원 세계가 절대정신의 실현 과정이라고 했으나, 우리는 세계를 나 자신으로 의인화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세계와 나의 분열 때문에 폭탄은 괴로운 것이다. 그런데 세계주의 철학은 나와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곳에서는 모든 인간이 절대정신의 일부가 된다. 철학을 추구하면 그 절대정신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의 신이 지혜, 즉 자신으로 감쪽같이 바뀌었을 뿐이다. 인간의 지혜가 신을 대신한다는 게 근대의 정신이다. 해결은 시대의 정신을 충실히 체계화시켰다. 그러나 키르케고르는 그 오만함을 견딜 수가 없었다. 오만불손한 태도로 세계와 인간을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을 받은 것이다. 그랬자 너도 별 수 없는 인간이야. 뭘 믿고 그리 거만한 거지? 지혜, 그게 뭐지? 얼간이 같으니 어른이 되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지혜를 들먹이는 사람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무지의 질을 외치며 소피스트를 멸시한 상황이 수천 년 동안 되풀이된 셈이다. 이렇듯 키르케고르는 폭탄은 가족이나 재물 신분 등의 모든 현실을 포기하고 종교, 즉 이 차원에 심취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게 바로 해탈이다. 다음 같은 해탈이라도 부처와 같은 고요한 경제를 추구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열렬하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라고 권했다. 이를테면 해탈이라는 표현보다는 현실로부터의 비상이 더 적절하겠다. 이런 말을 남기고 키르케고르는 바로 죽었으니 자기 주장대로 수총각의 순결을 지킨 채 현실을 벗어나 비상한 것이다. 해겔은 속세의 성공을 얻었고 그의 철학은 체계화되었다. 이에 반해 키르케고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욕설을 들으며 객사했다. 그러나 체계 킹카로 변하지 않고 순수한 형태로 남은 키르케고르의 외침은 혼날 수많은 폭탄들을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최종 결론이 신이라니 마치 중세로 역행한 듯하지 않은가. 현실을 모두 버리고 나서 새로운 구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일까. 이 수수께끼의 열쇠는 바로 레기네에 대한 그의 열렬한 사랑이다.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신은 교회나 교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개인적인 신이다. 즉 내 머릿속의 신, 나만의 신이라는 뜻이다.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래서 그는 교회와 투쟁을 벌였다. 하루깡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격이다. 그렇다. 그는 신앙은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재발견했다. 종교 조직을 모두 부정한 셈이다. 종교 조직에는 이교도와의 대립이나 이단배척 종교분쟁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문제가 늘 포진하고 있는데 키르케고르는 나 한 사람을 위한 종교, 나만의 신을 발견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다. 이는 곧 종교의 조직화를 부정한다는 말이다. 영원한 예외자 아웃사이더 폭탄으로 존재하라. 키르케고르는 해결을 미워한 게 아니라 해결학파라는 조직을 만들어 해결학문을 교리로 만들어버린 자들을 방관하지 않은 것이었다. 교회를 상대로 시비를 걸면서도 예수를 믿었던 그의 태도도 같은 이유에서라고 할 수 있다. 집단화 조직화 교리와는 모두 속임수다. 세계와 나를 완전히 분리시켜라. 키르케고르의 실존철학은 폭탄 구원의 길을. 혼자 가면 무서우니까 교회를 만들어서 뭉칩시다 해서 너 자신을 구원하라는 역방향으로 전환시켜놓았다. 하지만 기독교의 신을 대신할 개념을 발견하기 전에 키르케고르는 죽고 말았다.